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5개월 전에 올리고 아예 안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간단하게 매장 동물 몇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이제 누찰리스 모니터 제가 덕구라고 이름 지어졌구요 답을 한번 적을건데 제가 이제 크기에 비해 성격이 되게 좋아요 원래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얘는 그게 무서워하는게 훨씬 덜 하더라구요 이제 누찰리스 모니터는 머리 보시면 이제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일반명이 이제 화이트 헤드 모니터라 그래서 형체가 되면서 머리가 점점 하얘져요 처음에는 이제 워터 모니터 4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가 이제 아예 학명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워터 모니터랑은 다른 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이제 한 명도 다르니까 얘네는 시설 등록이 필요 없는 종이구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워터 모니터는 너무 커서 크기가 못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얘는 다행히도 워터 모니터보다 훨씬 작게 자라요 이제 여기서 한 3분의 2 크기에 데려왔는데 그때는 머리가 하나도 안 까졌다가 지금 이제 점점 하얗게 머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이트 헤드 모니터가 이름답게 엄청 잘먹는다 이제 워터 모니터 같은 대형 모니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시설 등록종이라 얘 처럼 이제 시설 등록이 아닌 애들이 진짜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먹기 시작한 뒤 뚝뚝도 없이 보여요 그리고 보통 모니터들이 어릴 때 겁이 많은 개체들이 되게 많은데 덕분은 지금 아직 작은 크기인데도 사람에 대한 겁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맨날 블로그에도 이제 손에 올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엄청 먹는구만 누찰리스 모니터 소개는 요정도 해드리고요 다른 애들도 또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이쁘네요 머리가 점점 하얘지고 있어서 백맨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제가 키우는데 완전 재미들린 뮤턴트 백맨들이거든요 얘는 지금 분양 가능한 애고요 보시면은 얘도 눈이 까맣고 얘도 눈이 까맣고인데 얘는 이제 눈이 빨개요 얘는 이제 알비노가 콤보된 뮤턴트 백맨이고요 얘는 이제 논 알비노들 이 녀석은 제가 정말 이뻐하면서 키우던 애인데 이번에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늘 새로운 주인한테 갈 거고요 얘는 아무 컷이고 얘는 아직 주인을 못 만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네들이 수입 들어올 때 엄청 베이비 사이즈 좋아하는데 그때는 무늬가 하나도 없고 새하였었어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점점 색깔이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는 이제 개체마다 색깔이 다 다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뮤턴트 백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비노나 다른 일반적인 유전적인 목포들과는 달리 이제 우성이나 열성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서 랜덤이에요 뮤턴트 아닌 것끼리 해서도 뮤턴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뮤턴트끼리 하면은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비노 뮤턴트가 두 마리 더 있는데 이 친구가 암컷 성체 이 친구가 숯컷 성체 이번에 얘네 둘이 산란을 해서 알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알을 다 날려먹었어요 수정률이 완전 100%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수정률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요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얘는 지금 프로봄브리더 개체들 성체들입니다 요 녀석이 암컷 요 녀석이 수컷 둘 다 분양 가능한 개체고요 요렇게 알비노 뮤턴트는 세 마리 있어요 요건 이제 브라질리안 팩맨 브라질리안 팩맨이 이제 팩맨 중에서는 가장 크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브라질리안... 오 이거 먹을라 그러네 브라질리안 팩맨이 이제 제일 크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구글링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크기의 브라질리안 팩맨은 브라질리안 팩맨 중에서도 그 특정 로컬만 그렇게 된다고 해요 브라질리안도 지금 매장에서 세 마리 그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하이레드 오네이트 이제 일단 오네이트 팩맨들이 전부 다 초록색깔이 많잖아요 얘네는 몸에 빨간색 비중이 아주 높은 친구들이고요 지금 얘네는 베이비로 수입 들어와서 지금 분양이 안되고 남은 개체들을 제가 키워서 준성체급으로 된 거예요 이제 좀만 더 꾸면 성체가 되죠 둘 다 암컷이고요 어제 밥을 엄청 많이 먹여놨더니 애들 배가 미친 듯이 뻔까 지금 빨갛게는 얘가 조금 더 빨간 거 같아요 둘 다 이제 레드 비율은 엄청 높은데 엄청 이쁘죠 요거 두 녀석 다 지금 분양 중인 애들이에요 요 큰 녀석도 얘는 사이즈가 훨씬 좋아요 오우 야야야야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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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둘 다 엄청 이뻐요 둘 다 하이레드 몸에 등에 이제 쪼박쪼비가 조금만 있고 얘네 둘 다 분양 가능하고요 먹스덩은 둘 다 미쳤어요 어제 밥을 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멍청 울지마 요 녀석은 이제 기찌스킨크 와 제가 요즘에 매장에서 사육하면서 제일 재밌는 종 중 하나예요 왜냐면 얘네는 먹이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사료도 먹고 귀뚜러미도 먹고 위럼도 먹고 뭐 애호박 청경채 치커리 같은 야채도 잘 먹고 보시는 것처럼 성격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제일 저는 키워면 제일 재밌었던 게 얘네가 성장 속도가 훨씬 진짜 빨라요 얘네 제가 데려온 지 한 3,4주 정도 됐는데 처음 데려올 때 꼬리만 했어요 꼬리 얘네는 이제 어썸크리처라는 매장에서 번식된 KR1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도 좋고 엄청 건강해요 얘네는 성장 속도도 빠르고 못 먹는 게 없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먹이도 막 이것저것 주고 강아지 사료도 주고 채소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면서 키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매장에서 매장에는 암컷 두 마리 그냥 가능하고요 KR10이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아마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더 수입이 될 예정이에요 성격도 진짜 좋아서 파충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얘네가 먹이도 워낙 다양해서 벌레를 꼭 굳이 집에 두지 않으셔도 기르실 수 있고 성격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래도 생긴 것도 엄청 귀여워요 짜리뭉땅하게 생겨가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s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